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을 넘기면서 서울시 1일 확진자도 6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6월부터 실시한 선제검사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와 조용한 전파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박용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일반인과 고위험시설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선제검사를 받은 일반인은 8,500여 명. 이 가운데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시민 1명이 지난 14일 검사를 받고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은 것. 조용한 전파가 선제검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겁니다. 이번 사례로 선제검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으며. 17일 0시 기준 서울시 1일 확진자는 63명, 집단 감염 10명, 확진자 접촉 27명, 해외 접촉 1명 등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의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확진자가 4명 늘어 관련 확진자는 총 4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1명은 병원 확진자의 간병인과 관련된 고양시 일가족 확진자로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K-보건 산업 관련 확진자도 6명 추가돼 17일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곳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안 쓰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K-보건 산업이 소재한 강남구 역삼동 스타팅 빌딩을 9월 3일부터 11일 사이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캐이블TV 박용희입니다.